넌 여기서 지내는 거 힘들지 않아? 어쩌면 앞으로 운동 탓이 못했지도 몰라. 이젠 너도 슬슬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너 슬슬... 뭐 하냐? 거기서? 이거 전부 태준이 거 아니야? 너 태준이 좋아해? 뭐? 굳이 네 맘대로 아프지 마. 어깨 봐. 내 안에 같은 내가 있어. 힘들어도 포기 말아. 다시 한 번 일어나. 손을 잡아 다시 일어나. 일어나. 나도 곱 좋은 거야. 나 사oy을 Bus supposed 거야? Corona. 고게 들어. 고게 들어. oh, tightening. 제발 눈을.